중국 중남부 충칭의 동부에 위치한 지우충티에는 해발 6,700m의 산이 모여있는 곳이다. 초록의 절경과 깎아지른 절벽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이곳을 찾는다. 이들이 서 있는 길은 잔도다. 90년대 말 관광지 개발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시작한 절벽길 잔도. 이곳의 잔도 공사는 지난 2016년 3월에 시작됐다. 총길이 5km를 목표로 현재 완성된 구간은 500m 남짓. 아직 공사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 절벽을 따라 임시로 나있는 나무 판잡기 끝에선 기초공사가 한창이다. 잔도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만드는 중이다. 잔도공들이 작업하고 있는 곳은 지상으로부터 500m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손으로 잡을 것도, 발을 디딜 것도 마땅치 않은 절벽이다. 오로지 밧줄 몇 가닥과 내가 가진 힘에만 의존해야 한다. 이준석 이번iverse 도전사는 기초공사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10년이 시작된 한십시대. 이 시장은 지상으로부터 2년이 시작됐다. 2000년이 시작된 지상으로부터 이 시장은 지상으로부터 1년을 일으키며. 이준석이 재산업때부터는 1년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상으로부터 2년을 일으키며,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이것은 힘든 것입니다. 힘들고 위험한 만큼 기초 작업은 반드시 두 명의 한조를 이루어 진행한다. 길을 연장하려면 잔도의 뼈대가 되는 쇠파이프를 사용합니다. 설치해야 한다. 이미 고정돼 있는 쇠파이프와 절벽을 연결하는 작업인 것이다. 쇠파이프는 절벽에 단단히 박힌 철근에 끼워져 잔도를 바치는 기본 뼈대가 된다. 다음 공정은 나무판자 얹기. 길이 1m 50cm, 폭 20cm 남짓한 나무판자를 나무 뼈대 위에 고정시키면 비로소 사람이 서 있을 수 있게 된다. 아무리 단단히 못을 박아놔도 500m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나무판자 위가 완벽하게 안전할 리는 없다. 그래도 나무판자 위는 나은 편이다. 때로는 지름 2cm 남짓한 줄만이 잔도공의 몸을 잡아주는 유일한 안전장치가 되기도 한다. 지름 2cm 남짓한 줄만이 잊지 않았다. 긴장하면서 작업하다 보면 해가 뜨겁지 않아도 노동의 강도가 그다지 세지 않아도 늘 땀이 흥건해지곤 한다. 잔도를 만드는 일에는 여러 단계의 공정이 필요하다. 이곳에서는 15명 정도가 각각의 역할에 맞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잔도공들은 짧게는 2, 3년, 길게는 16년에 이르는 경력을 갖고 있다. 잔도공들은 짧게는 2, 3년, 길게는 16년에 이르는 경력을 갖고 있다. 그 중에는 목수처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도 있고 짐을 나르는 것 등의 단순한 일을 하는 이도 있다. 이들이 받는 일당은 하루 3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0만 원 정도. 하루 벌이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살고 고된 노동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매일 절벽 위를 오르는 것이다. 일을 하다가 쉴 때는 고향 생각이 많이 난다. 꼭 저렇게 생긴 강에서 아들과 멱을 감았다. 집에 갔다 오려면 일주일치 일당을 교통비로 써야 한다. 집에 갔다 오려면 일주일치 일당을 교통비로 써야 한다. 그러니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집에 가는 일은 1년에 한두 번 뿐이다. 아침 6시 반에 시작한 일은 오후 5시 반쯤이면 끝난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쉴 일만 남았다. 공사 현장에 있는 곳은 외딴 산골. 1km 남짓한 거리를 걸어가면 잔도공들이 묵고 있는 숙소가 있다. 비록 변변한 샤워시설 하나 없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이다. 잔도공사를 할 때는 커다란 천막을 설치해서 잔도공 수십 명이 같이 지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곳은 잔도공들만 있는 게 아니다. 하루 3끼 식사를 책임지는 셰위페이 씨도 몇 개월째 잔도공들과 함께 지내오고 있다. 음식이 만들어지면 기초작업공인 샤더첸 씨가 늘 셰위페이 씨를 돕는다. 사실 두 사람은 부부다. naar 벽이나 부담은 issu의 비합 건축을 가진bal인 샤웨이. akkor 여러분은 그 일 algunas 일을 담고. 이거 뱀다. 사전에 피해? 이 시장은 7,8년. 이걸 지금 시작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는 생각. ...저는 못 만들어내려는 거고... ...뭔튼 제가 듣고 그 장면을 만들어내려는 것이고... ...전을 생각하는데 여기가 너무 걱정하고... ...저는 보통 아시구나... ...뭐지? ...년을 2개월까지... ...뭔가 더 좋으냐... ...뭔가 더 좋고 싶다... ...뭔가 더 좋고 싶다... 여기에서 일하는 잔도공들은 모두 이곳에서 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중국 동남부 장시성 위산 출신이다. 가족들은 그곳에 살고 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대부분 지방의 산악지대다. 늘 가족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 아내와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본 게 수개월 전이다. . 4년, 4년, 1년 전. 수업은 안 좋은데요. 지금 저희는 이곳에 아무거나 저희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생겨서 자기 만들기, 자기 생기라고 저희는 가족이 가족이 생기라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몸을 침대에 누이면 피로감이 몰려든다. 바쁜 일상에 집중하느라 잠시 잊고 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그제야 물밀듯 밀려오곤 한다. 그럴 때 이 외딴 산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화통화가 유일하다. 간다 눈이 롸꺼라. 간다 눈이 롸꺼라. 간다 눈이 롸꺼라. 같이 간다 눈이 롸꺼야. 같이 간다. 고마워 같이.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다. 결혼한 큰 딸은 덜하지만 아직 대학생은 작은 딸은 늘 아빠, 엄마를 걱정한다. 딸의 말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부부는 잘한다. 그래도 걱정해주는 딸의 마음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한다. 잔도공들은 늦어도 10시면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는 모두 일어난다. 간단한 아침 식사와 세면을 한 후 공사 현장으로 떠나는 시각이 6시 반. 지금 나가면 점심시간이 돼서야 숙소로 돌아온다. 이곳에서의 작업 원칙 중 하나는 일을 할 때 잔도공들이 다 같이 시작하고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 일정한 길이의 잔도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데 어떤 공정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잔도공이 할 일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공정입니다. 어, 야, 내가 사야할까? 사야할까? 베베야, 사야할까? 사야할까? 그가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안 돼? 안 돼? 1번 더 하여 상봉은 1번 더 하여 3번 더 하여 상봉은 1번 더 하여 si 상봉은 안 hut 한가은 거에ен 지 15분 더 하려고 하여 했다, 아니고 1번 더 하여 1.5미터 폭우로 잔도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 기초 뼈대가 완성됐지만 튀어나온 절벽 때문에 안전상 길을 좀더 넓혀야 하는 구간이 생겼다. 오늘은 샤더첸 씨가 그 일을 맡았다. 주라나에 매달려 지상 500미터 높이의 절벽과 잔도 구조물 사이에서 일하는 게 샤더첸 씨에게는 그다지 두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8년 전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달랐다. 발 아래로 까마득하게 보이던 풍경에 다리가 떨렸다. 지상에서 건축 노동자로 일했기 때문에 망치질과 못질은 낯설지 않았지만 절벽 위에 길을 내는 건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었다. 그만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막내딸 학비도 벌어야 하고 부모님과 딸이 살고 있는 고향집 대출금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ய의 Badia가 아니다. 이 사실은 약간危险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해도 금방은 없어졌다. 그냥 그냥 모일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일은 또 안 하는 것이다. 이곳은 이곳에서 오전 일이 끝났다 점심을 먹기 위해 숙소로 돌아온 샤다첸 씨 이제 반나절 지났을 뿐인데 오늘 하루는 꽤 길어질 모양이다 고등학생의 première 침대는 점심을 먹고 난 뒤 1시 반까지는 휴식시간 거친 노동과 지속적인 긴장감에 지친 잔도공들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낮잔뿐이다 뜨거운 태양이 머리 꼭대기 위에서 비추면 오후 작업이 시작된다 비추면 앞에서 비추면 중 오전 일이 너무 피곤해서 그랬을까 남편이 물통 가져가는 걸 깜빡했다. 남편이 일하는 현장에 자주 찾아오진 않는다. 매일 하루 3끼 15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할 일이 많고 또 굳이 작업 현장에 찾아올 특별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익숙해져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일하는 모습이 낯설다. 다시 한잔을 잘하고 싶다. 제 생각에는 조금 무기한 흥선이 아그렇다. 한잔을 잡아줘서 무려하지 않으면 좋겠다. 지금에는 좀 더 더 좋은 lâ다. 다닌을 소중해 줄 멈추고 했던 것이다. екс강은 대들댕기의 숲에 한번 치를jaw해 꺼낼. 한두 번 본 현장이 아닌데 오늘따라 유난히 절벽이 아찔해 보인다. 걱정하는 것까지 익숙해질 수는 없는 모양이다. 이 지역의 6, 7월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다. 비가 오면 잔도공들은 숙소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일을 못하면 일당을 못 받는다. 잔도 완성일이 늦어지니 가족에게 돌아갈 날도 그만큼 멀어진다. 전혀 달갑지 않은 비다. 이런 날이면 가족 생각도 더 나고 전화도 자주 하게 된다. 이런 날이 기다려야한다. 이 날이 더 Bangkok의 여행을 하고 싶어. 적당한 날이 더욱더 높은 일이다. 이 날은 좋은 날이 있다면, 공개에요. 이게 날이 날이 날아다. 이게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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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다. 응 몇 년까지 바라, 혹시 내게 할 때 제가 약속으로 해봐요? 응 그렇게 약속으로 보낸다 난 그냥 내게 할 줄 알아 응? 내게 할 줄 알아 내가 자기야 할 줄 알아 네. 하얀색이 안 좋지 않으니. 하얀색이 안 좋지 않으며, 하얀색이 안 좋지 않으니. 하얀색이 안 좋지 않으니. 하얀색이 안 좋지 않으니. 3월 5일에 오지 마세요. 여기에서 오지. 지금 4개월 정도였어요. 앞으로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중국의 큰 명절인 춘절에는 집에 갈 수 있지만 그건 내년 초다. 너무 많이 남았다. 비가 그쳤다고 일을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차량이 내려갔어요. 날씨가 너무 차고, 날씨가 너무 차고, 날씨가 너무 차요. 잔도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트럭이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가 바퀴가 빠져버렸다. 길이 좋지 않다 보니 비가 오면 종종 이런 일이 생긴다. 트럭 바퀴가 꽤 깊게 빠졌다. 장비를 이용해 바퀴를 조금씩 들어 올리고 그 밑을 강목으로 댄 후 바퀴 아래에 자갈을 집어넣는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다른 차량을 이용. 한 시간 만에 겨우 차를 끄집어낸다. 공사 현장 주변 길도 골치지만 더 큰 문제는 잔도공들이 발을 딛고 서서 일을 해야 할 나무 판잡길이다. 비 때문에 물기를 머금은 나무 판자는 미끄럽다. 그 위에서 일을 하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다. 이 시간을 하다. 이 시간을 하다. 만약에 밤을 더 안 하다. 내일을 더 안 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으면 내일 오후에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글렀다. 비가 계속 와서 일을 못하니 그 틈을 이용해 집에 다녀오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집에 가려면 우선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 차를 부르는 데 드는 비용이 약 2만 원. 비포장 도로를 달려 내려가는 데만 30분쯤 걸린다. 그 다음엔 기차를 타고 10시간을 가야 한다. 고속철이 생겨 많이 빨라졌다. 예전엔 20시간씩 기차를 타곤 했다. 아침에 출발한 기차가 밤 9시가 넘어서야 도착했다. 이곳은 잔도 공사 현장에서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중국 동남부의 장시성이다. 아침 일찍 숙소에서 나왔는데 밤 10시쯤 돼서야 집에 도착했다. 공사 현장으로부터 꼬박 11시간이 걸렸다. 오랫동안 차를 타고 오느라 몸이 많이 지쳤지만 서둘러 방으로 향한다. 아빠가 온다는 걸 알고는 기다렸을 텐데 너무 늦어버려 지쳐 잠든 모양이다. 아빠가 온다는 걸 알고는 기다렸을 텐데 너무 늦어버려 지쳐 잠든 모양이다. 두 사람은 10년 전에 결혼했다. 그때 남편은 이미 잔도공이었으니 이런 생활을 한 지도 10년째인 셈이다. 이런 생활을 한 지도 10년째인 셈이다. 결혼하자마자 떨어져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야 했다. 남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가 힘들다는 걸 잘 안다. 그렇다고 이런 생활이 괜찮을 수는 없는 법이다. 재벌 잘 안하는 방법은 없네. 자기problem은 어디서 피해가 없지 않으면 꼭 알 수 있느냐. 자기 crucif에는 헤드가 나를 caused 지가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때 сложно. 자기손이 encanta 정도로 조금 심한 것 없이. 자기손을 많이 하는 상황은 안다. 자기손에 안다. 자기손을 한번 내어봐. 자기손을 자신이킹을 당한다. 자기손을 다 잘 안다. 자기손을 안다. 자기손을 다 잘 안다. 자기손을 다 안다. 자기손을 안다. 자기손을 안다. 자기손을 다 했다. 자기손을 다 하다. 자기손을 다. 자기손을 다 stret다. 자기손을 다. 자기손을 다ף은 안다. 부부가 이런 생활을 그나마 견디는 건 아이들 때문이다 큰아들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 부부는 아이가 앞으로도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부부는 아이가 좀 용기를 할 수 없는 바람을 하면 화장실에 role다면 바이러스에 시험을 덮고 살았다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는 위험을 위험해 보니깐요. 우리 손을 잡고 있는 건가요? 집안에 손볼 곳이 많다. 하지만 하루 이틀 만에 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집에 온 김에 남편이 일부라도 고쳐주고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아내는 더 잘 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은 더디게 가는데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너무나 익숙한 순간이지만 이럴 때마다 늘 힘들다.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는 가족인데 함께 살지 못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견디는 수밖에. 유민양 씨는 어젯밤 늦게 도착해 아들과 함께 시내에서 잤다. 숙소에 필요한 것들을 사서 올라온 것은 다음날 오전. 일할 시간인데 잔도공들이 모두 숙소에 남아있다. 맛보기. 일찍도 가능합니다. 든든을 좋아해요. 왜 이래 가요? 제가 이외으로는 한 팀 중에서 오 detention 다 온 일일 뿐입니다. 다시 온 일일이 들어오지, 일찍 일어났습니다. masking도 안 ruth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내 눈치를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주방 일을 책임졌던 샤다첸 씨의 아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일을 하지 않고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곳에 이렇게 일을 지키고 싶다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일을 지키고 싶다 이곳에서 일을 지키고 싶다 이곳에서 일을 지키고 싶다 이곳에서 일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짧게 깎은 머리가 덥수룩해져야 남편도 집에 올 수 있을까. 날씨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서 그날이 자꾸 멀어질까 봐 걱정이다. 셰위 페이시가 준비하는 마지막 저녁 오늘 새로운 요리사가 내일부터 잔더공들의 새끼를 책임지게 된다. 임금의 일부를 받았다. 벌써 어디에 쓸지는 결정했다. 많진 않아도 딸에게 주고 싶은 돈이 생겼고 내일이면 집에 돌아가니 들뜨긴 했지만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뭐에 비싼 건가. 먼 길을 떠나야 하기에 셰위페이시는 일찍부터 서두른다. 하루 3끼, 15명분의 식사를 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챙겼다. 힘들었지만 막상 떠나야 한다고 하니 아쉽다. 남아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님 창롭게 했다. 아내는 10시간동안 기차를 타고 가야한다. 기차역까지 배웅해주고 싶지만 오늘도 일을 쉴 수는 없다 식감은 우리가 몇 년에 다 만났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지내야 하지만 그건 다시 익숙해지면 그만이다 딸들이 걱정이었는데 아내가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니 오히려 잘 된 일이다. 절벽 위를 매일 올라야 하는 잔도공.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노동에 지치지만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을 나눠주는 가족이 있는 한 이것도 견딜 만하다. 가족을 가슴 한켠에 품은 잔도공들이 오늘도 절벽 위를 걷는다.